자 이번 시간에는 풀, 리퀘스트 라고 하는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. 풀이라고 하는 것은 원격 저장소에 있는 내용을 땡겨간다 라는 뜻이죠. 리퀘스트는 요청하다는 뜻이에요. 즉 내가 작업한 내용을 땡겨가 주십시오, 가져가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것이 풀 리퀘스트라는 것이에요. 그래서 이 플렉 리퀘스트는 오픈소스 개발 방식에서 사용되는, 아주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방법입니다. 자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그런데 이 기능은 Git이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기능을 이용한다기 보다는 Git 원격 저장소를 제공하는 Git 호스팅 업체들이 제공하는 일종의 상당히 고도로 자동화된 고수준의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자 여기 저의 원격 저장소가 있습니다. 자 그런데 이 원격 저장소는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누구나 이 원격 저장소의 이 주소만 알고 있다면 이것을 클론해서 작업하고 버전을 만들고 자신의 프로젝트를 할 수 있어요. 자 그런데 이 오리지널 저장소가 오픈소스라고 하더라도 누구나 여기다가 푸시할 수 있으면 안되겠죠. 예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풀 할 수는 있지만 아무나 푸시할 수는 없다는 것이 오픈소스의 특징입니다. 그러면 다른 사람이 작업한 어떤 성취를 받으려면 그 사람을 콜라보레이터로 꼭 추가해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 않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 풀 리퀘스트를 이용하면 아주 손쉽게 다른 사람의 성취를 채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. 자 풀 리퀘스트를 우리가 실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계정을 가지고 있거나 예 계정이 두 개 있거나 또는 이 기세 보면은 개인 계정 개인 자격으로 활동할 수도 있지만 오거나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그 계정을 특수한 형태의 계정을 만들어서 마치 다른 사용자인 것처럼 활동할 수가 있거든요. 설명이 조금 애매한데 아무튼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자기가 갖고 있는 저장소를 복제해 갈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그건 이제 제가 설명이 조금 넘어서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보시고 아무튼 저는 지금 여기 있는 egoingsb라고 하는 계정에 git4collaborationcli라고 하는 저 계정을 다른 사람이 복제해 가고 싶다. 그럼 이제 여기 보면은 이 클론이 이제 소스 코드를 가지고 가는 거고 여기 포크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? 이 포크라고 되어 있는 것을 클릭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의 계정으로 이 저장소가 복제가 돼요. 한번 해볼게요. 포크. 그리고 제가 예를 들어서 코딩에브리바디라고 하는 저 오거나이제이션 저걸로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코딩에브리바디라고 하는 오거나이제이션이라고 하는 특수한 계정에 git4collaborationcli가 포크된 것입니다. 복제된 거예요. 포크는 뭐냐면 어떤 우리가 포크가 이제 음식 같은 거 찍어서 먹는 거잖아요. 자기 접시로 가져오는 것처럼 그래서 저기 있는 원격 저장소를 내 걸로 가져왔다.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마음대로 작업할 수 있게 돼요. 클론과 포크는 비슷한 듯 하지만 클론은 같은 저장소에서 작업하는 거고요. 포크는 그 저장소를 복제해서 내 걸로 가져온다라는 차이점 또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. 그러면 오리지널과 똑같은 형태의 저장소가 생겨나고 이건 이제 저의 거기 때문에 저는 마음대로 수정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. 자 그래서 제가 화면을 두 개 쪼갰는데요. 왼쪽에 있는 거는 오리지널 저장소였고 그것을 제가 포크에서 오른쪽에 있는 코딩 에브리바디라는 계정의 git4collaborationcli라고 하는 복제된 저장소를 만든 것이다.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. 좀 헷갈리실까봐 제가 자꾸 설명드려요. 그리고 밑에 보시면 오리지널이 이것이다라고 적혀있죠. 자 그럼 이거는 이제 코딩 에브리바디라는 사람의 것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수정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겁니다. 자 그럼 여기에서 클론 오어 다운로드에서 여기에 github의 주소를 카피해서 저것을 자신의 지역 저장소에 클론해서 작업하면 그 사람은 언제든지 이 코딩 에브리바디의 git4에다가 푸시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. 자 그래서 화면이 두개로 쪼개져 있는데요. 자 왼쪽은 왼쪽은 이 오리지널 원격 저장소의 주인 거고 오른쪽은 그 오리지널 원격 저장소를 포크를 통해서 복제해서 그것을 클론한 사람의 컴퓨터라고 생각해주세요. 아휴 복잡하죠. 자 그래서 저는 git clone 해서 방금 복사해온 이 주소를 c라고 하는 디렉토리에 클론할 거예요. 그리고 c라는 디렉토리로 들어가서 여기에다가 6 c c ctrl x y git commit minus am work 6 c 하고 enter 자 그리고 한 번 더 work.txt에서 7 c c ctrl x y enter git commit minus am work 7 c 그리고 푸시를 하게 되면 이게 어디로 가요? 예. 코딩 에브리바디라는 사용자의 원격 저장소로 간다. 자 리로드 한 번 해볼게요.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됐습니다. 자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메뉴가 두 개가 있어요. compare, pull request. 자 compare라고 하는 것은 pull request로 가기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compare를 눌러보면은 우리의 원격 저장소, 코딩 에브리바디라는 사람의 이 저장소와 이것의 오리지널인, 이것의 포크된 예. 여기 있는 포크의 대상이 되었던 egoing sb의 저장소 사이에 차이점을 compare, 비교해 주는 거예요. 클릭해 볼게요. 자 클릭했더니 이렇게 나오죠. comparing changes 해서 여기 base 리파지토리는 egoing sb다. 그리고 head 리파지토리. head가 뭐예요? 자기잖아요. 코딩 에브리바디의 git4 콜라보레이션 CLI다. 이 두 개를 비교해 본다. 라는 뜻인 거죠. 그렇게 봤더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work6와 work7c라고 하는 두 개의 버전만큼 차이점이 있습니다. 라고 나옵니다. 그리고 여기 보면 두 개가 추가됐고 한 개도 삭제되지 않았다. 이런 파일은 하나가 변화됐고 그 변화된 파일의 내용은 이것입니다. 라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. 자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이 create pull 리퀘스트를 하게 되면 이건 무슨 뜻이냐면 egoing sb, 즉 오리지널에게 내가 당신의 저장소를 기반으로 작업을 했는데 이 내용은 당신한테도 필요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것을 당겨가 주세요. 라고 요청하는 겁니다. 자 요 버튼을 클릭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. 자 보시는 것처럼 오리지널의 계정에 오픈 어플 리퀘스트라고 하는 화면이 뜨고요. 여기에다가 제가 마이 워크 플리즈 이렇게 해서 제가 작업한 거 워크 식스 씨였나요? 워크 세븐 씨였나? 헷갈리네요. 아무튼 여기 써있네요. 그죠? 이렇게 해서 create pull 리퀘스트라는 것을 하게 되면 github에서 pull 리퀘스트라는 탭이 있거든요. 그 탭에 이 항목이 추가가 됩니다. 그래서 이 오리지널 저장소의 주인장은 이 pull 리퀘스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딱 보면 저 숫자를 보자마자 누가 나한테 가져가 달라고 요청하는 코드가 코드라기보다는 가져가 달라는 요청이 한 건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. 컴클루 클릭해서 들어가 봐요. 그럼 여기에 pull 리퀘스트 마이 워크 플리즈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이 사람이 왜 이거를 가져가 달라고 하는지가 적혀 있고 워크 식스와 워크 세븐이 가져가 달라고 하는 버전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. 그럼 여기 있는 걸 이렇게 클릭해서 그 내용이 뭔지를 이렇게 살펴보겠죠.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만약에 두 개 사이에 서로 충돌이 있다면 컴플릭트가 있다고 할 것이고 그건 여러분이 해결을 하셔야 될 거고요. 그리고 충돌이 없다. 그냥 합치기만 하면 된다. 그러면 merge pull 리퀘스트를 하면 됩니다. 즉 여기서 merge라는 것은 포크해간 저장소에서 요청한 내용을 나의 것으로 병합한다. 이런 뜻인 거예요. 아유 말라니까 쉽지가 않아요. 자 클릭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걸 왜 했는지를 살펴보기 왜 했는지에 대한 커밋 메시지를 적는 거예요. 저는 그냥 자동으로 적혀있는 거였어요. 채택할 거고 confirm merge를 하게 되면 pull 리퀘스트가 끝나게 됩니다.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숫자는 0으로 바뀌었어요. 그 다음에 제가 일로 가서 이렇게 커밋을 보게 되면 자 6C와 7C라고 하는 저쪽에서 우리한테 보내준 게 버전으로 들어와 있고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 이렇게 병합되었다라고 하는 일종의 표시라고 할 수 있는 새로운 merge 커밋이 생성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자 그러면 이제 작업할 때 이 a라고 하는 오리지널의 주인장은 git pull을 통해서 자기 것으로 가져오면 거기에 이제 뭐가 들어가 있어요? 요청된 pull 리퀘스트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럼 여기서 이제 작업을 하면 되는 것이죠. 자 이런 식으로 오픈소스에서는 작업이 이루어집니다. 이것이 뭐라고요? pull 리퀘스트 여기까지 그럼 여기까지 11 4 6 6 6 10